네 반갑습니다. AP투자연구소입니다. 2월 22일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혼조세를 모이며 마감되었습니다. 다우지수가 0.13% 상승, 나스닥종합 0.32% 하락, S&P500이 0.13% 상승 마감했는데요. 이날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 속 국채입찰이 부진하다는 소식에 국채금리는 상승 및 증시는 혼조세를 모인 하루였습니다. 특히 나스닥은 장중 1% 넘게 하락하기도 했지만 장 마감을 앞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보압권 부근에서 마감되었다고 보이는데요. 이후 장 마감은 장 마감 이후에는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이었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되었습니다. 엔비디아는 작년 4분기 매출로 221억 달러를, 순이익은 12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. 언인콜 주요 내용으로는 매출 급증에 대해서는 AI 산업이 주도 중이라고 언급된 점과 데이터센터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언급 등이 있었습니다. 해당 내용의 시간의 7%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등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이제는 고객사를 유치하고 2027년 1.4nm 초미세 공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내용이 오가고 있는데요. 그런 와중 조만간 전세계 2위를 차지할 것이라면서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는 점을 인지한 채로 흐름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건 맞으나, 이후 엔비디아의 호실적 및 시간의 강세는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일 것이라 여겨집니다. 이에 반도체, AI 등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개장 전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. 엔비디아가 시간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. 예상 관련주로는 AI 반도체 관련주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.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